다음 소식입니다. 건설사들이 하반기 분양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.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미분양을 우려해 일정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청약 경쟁률이 급등하는 등 분위기가 반전함에 따라 분양 채비를 갖추는 모습입니다. 이 수치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, 현대건설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들은 올해 하반기 전국에 10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0%가량 늘어난 수준인데요. 여기에는 전매 제한과 청약 규제 완화 정책 등 영향으로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적체됐던 물량이 소화되고 있는 데다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아파트값까지 상승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미뤘던 물량을 풀어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건설사 한 관계자는 청약시장 분위기가 연초보다는 좋아졌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면서 정확한 일정은 조합과 사업주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